그레이시 그레이시만의 이미지를 갖자 라는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각자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의 둘째 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의 막내 예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의 셋째 예나입니다 네 여기 소개를 한 분 안 드리는 분이 계시죠? 네 오늘 저희 버스킹에서 최초 공개하는 그레이시의 새 멤버 언니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럼 한번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그레이시의 맏언니 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혜지언니의 매력 어필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능할까요? 언니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저희가 박수 쳐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시작할까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들 호응 한 번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결국은 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홈 와 너무 잘하는데 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여기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는 거여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응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버스킹이 유튜브랑 브이앱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랑 브이앱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렇구요 네 둘 셋 빠빠 빠져들까 안녕하세요 그리잎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라 진짜 안녕 그러면 방금 저희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거 그게 저희가 네 그쵸 저희가 이번에 2018년 코리안 뮤직 페스티벌에서 했던 곡인데요 손남비 선배님의 토요일 밤에를 준비했었는데 마치 오늘 버스킹하는 날도 토요일 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고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 데뷔곡이 잔위국어잖아요 그래서 같은 복고 컨셉을 해서 저희 버스킹 첫 무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 바닥이 살짝 거칠어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서 괜찮아요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안다치고 꼭 열심히 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은 무대가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희 그레이시의 새 멤버 언니가 다음 곡을 소개해보는게 어떨까요? 네 좋아요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곡은 AOA 선배님의 심쿵애와 여자친구 선배님의 오늘부터 우리는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그레이시만의 색깔로 한번 무대를 꾸며봤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오오오 여러분 고맙 tun ! mesures 아버지 아버지